엄마 손이 냄새나?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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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예뻐요 오 싱크대 보고 있다 맛있는 거 냄새나요? 우와 맛있는 고기 요리네 다 됐어 꼬나 그릇에 뭐야 할매 자세로 앉았어? 꼬나 배고파요? 고기에서 밥 먹을까? 고기 아구 알았어 기다려봐요 엄마가 그릇에 담아서 줄게 귀여워 우리 꼬니 빨리 주세요 기다려요 아구 아구 날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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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구구 우리 꼬니 한번 먹어볼까요 보자 보자 꼬나이가 봐봐 자 먹어볼까 아구구구 얌이 엠엠엠엠엠엠 하하하 하하하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하하 순삭이네 순삭 하하핳 손으로 잘라줄까? 맛있겠네 우리 꼬니 소고기들 보수 다 먹었다 꿀맛이야 보수 엄마 좀 더 줄게 보수 다 먹고 우리 꼬니 어떡하니 더 먹을거야 더 줄테요 조금더 먹자 조금더 먹자 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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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각해 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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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마시쇼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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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급하게 먹었구나 꼬나 됐다 이제 물 마셨구나 물 다 먹었다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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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떨어진 것 까지 엄마 손에도 막 기름이 착하던네 물 마셔야지 물 오늘 요즘 물을 너무 안 마신다 아구 잘 먹었다 오우 예뻐요 엄마 손에 냄새나?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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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예뻐요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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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